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아지 1년은 12달 운세를 찍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스템이 새로운 걸 보게 되네 목소리가 좀 작대요? 작아요? 크게 하는 건데 아유 기운 없어 다 1월생들은 기회년 들어서서 올해는 내 발을 찍는 운세가 들어서 내가 말조심도 하셔야 되고 올해는 행동거지를 잘 하셔야 하고 다 말띠들이라 2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2월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금전도 놓고 취업도 괜찮으시고 내가 문서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셨던 것들 올해 미뤄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운세가 되고 다 3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3월생들은 몸에 흉을 까지는 수다 내가 이렇게 잘하든가 내 거리에 홍익수가 드는 수전이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시고 다 이렇게 말띠 4월생들이라 4월생들은 다 올해는 이렇게 타방말리를 가고 2동에 변동사가 되는데 좋은 2동이라고 하시고 말띠 5월생들 다 학업자는 학업길로 올해 이렇게 승진 수도 있고 다 합격수도 많은 그런 행운영이 돼서 말띠 5월생들 하늘의 천복이라 올해는 먹을 점도 많으시다고 하시고 집안 진중으로 영화가 나는 일도 있고 문서가 늘어가는 우세가 말띠 6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다 말띠 6월생들 다 올해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합격의 우세가 들고 지반 진중으로 식구가 늘어 가시고 그동안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문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 문서가 이렇게 순순히 풀려가는 우세가 다 말띠 7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다 7월생들은 이렇게 관제되기며 내가 이렇게 민영사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나오신다고 하시니 운전도 잘 하셔야 되겠다 말띠 8월생들이라 8월생들은 올해 이렇게 수술수가 들어있고 병원 입원 관세가 들어있는 우세 그리고 내가 관제 구설이면 시끄러운 일이 주변에 있는 관세가 들어서 다 입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다 말띠 9월생들이라 다 9월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칼같은 성조래 불같은 성질이시다 이게 불발같은 성질을 줄이고 보면 내가 이득날 것도 많고 주변에서 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귀떡이 있는 올해 기해년 9월생들이라 다 말띠 10월생들이라 10월생들은 다 올해는 이렇게 동서 4방 5방으로 바쁜 수점 비행기가 뜨는 수점 타방마리로 이렇게 원행을 가는 수점이라 다 이렇게 명예 나고 내가 이름이 나는 시절이라고 하시니 다 말띠 11월생들이라 11월생들은 내가 올해는 이렇게 금전에 실물수가 났고 집안에 이렇게 곡성소리가 난다 다 말띠 12월생들이라 12월생들은 집안 진중에 자손의 근심이 드러나서 다 올해는 내가 집안 단돌이를 잘하셔야 되고 집안의 재화와 문단속을 잘하셔야 된다 다 이상으로 말띠 1년은 12달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다 이모생이라 18살을 놓고 보니까 다 올해는 이렇게 내가 학교국에 오를 등짜를 정지를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산란한 시절이 되나서 학생분들 학생들이 요즘 이렇게 취업에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학업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들이 되셔서 좀 찍어봤어요 아 그래요? 올해는 내가 노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은 운세가 있는데 이렇게 방종을 하다가는 큰 실수가 났는다 이 모생들 다 경호생들이라 다 2018년 운세에 많이 힘들었다면 올해 2019년에는 그래도 기쁜 일이 있고 결혼의 운세가 되고 다음 모생들 올해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셔야 되고 만사가 대기를 하질 못하셔서 올해는 만인의 간제고설이며 내가 이렇게 직업의 이동을 갖거나 확장을 했을 때 실패수가 따라오신다 병호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내가 문서가 들어가는 수전이구리야 올해는 집안 진중에 경산하는 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내가 확장을 한다든가 사업을 벌이려고 했던 분 시작해도 좋으시다 방호생들이라 다음 올해는 이렇게 건강 부분 관절 부분이 별로 안 좋고 해서 건강 수는 별로 좋지 않다고는 하나 금전의 이득이 있고 집안의 영화 있고 경사 있으시다 대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말띠들을 보니까 운세가 올해는 좀 수월하셔서 기회년 늘어서서 금전도 늘어나고 또 승진의 운과 영화 운세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의 운세도 많이 들고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기회년이라 말띠들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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